지금 대통령을 뽑는 거지 무슨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런데 싫어하실 정도로다가 후보의 부인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난 얘기한다는 건 내 상식으로 납득이 잘 안 돼. 후보 부인이니까 언젠가는 한번 극단을 갖다가 난 허리라고 봐요. 뭐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시기에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침에 뉴스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이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것이 그렇게 우리 쪽에서는 우리 가족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국민들 전체가 보셨을 때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의 과거 처신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에 좀 맞춰서 저희들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맞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게 허위 경력인지 아닌지 내가 확실한 걸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. 윤석열 후보의 조국 장관 수사 때랑 잣대가 다른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거는 조국 수사 때 수사 때 기준이 어떤 것이고 이것과 관련돼서 무엇이 그 기준에 맞지 않는지 나는 납득을 잘 하지 못해요. 내가 그 정확한 걸 알면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 정확한 걸 모르기 때문에 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언젠가는 한번 중단을 갖다가 난 허리라고 봐요. 뭐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시기에 아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뭐 어느 시점이 별론지 모르겠지만 뭐 계속해서 대중 앞에 안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전역 제작진이 천공수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누가 나에게 도우를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그리고 stat인은 전역 제작진이 천공수승의 이야기를 직접 보는 것입니다.